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젤라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2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53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애니능률, 니능률이죠. 애니능률 코드번호 053290입니다. 자, 지금 며칠 전부터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갈까?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올라갈 때까지는 일단은 놔두자고요.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조정은 좀 바뀐 했습니다. 바뀐 했는데 여기서 이탈을 하면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반등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종목이 지금 왜 올라가냐?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좀 올라가는 거죠. 약간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서 저점을 다질지 그런 부분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주가가 고점을 다지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뭐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올라갈 때까지, 고점을 터치를 할 때까지, 완전히 이탈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발목에서 사가지고 머리에서 팔아라. 근데 그 머리가 지금 어딘지 안 나와있거든. 그러니까 머리를 체크를 하고 이제 어깨,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 머리, 여기가 왼쪽 어깨라고 한다면 머리가 어딘지 나와주지가 않았거든요. 왼쪽 어깨다 그러면은 고점을 해가지고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이 지지구간, 여기서 좀 이탈을 하면은, 이탈을 하면은 이게 오른쪽 어깨가 돼요. 근데 이게 머리인지, 여기가 어깨인지 아직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탈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오른쪽 어깨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차 지지구간, 이평선, 그리고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올라갔죠. 아직까지는 머리가 아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봐야 된다. 머리가 어딘지는 확인이 안 된다. 아직까지는. 자, 근데 이 종목이 왜 올라간지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이 기사를 보면은, 자, 윤석연 관련 중, 학연보다는 혈연, 애니능률 이틀째 상, 학연, 지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혈연,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지금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서, 종치네, 종치네다. 파평윤씨, 종치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파평윤씨, 고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 역사가 어떻게, 뭐 그건 관심 없습니다. 뭐 대선 앞두고, 뭐 등등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애니능률, 얘네들 같은 경우에선, 검찰청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 없다. 근데 시장에서는 관련이 있든지 없든지 관심이 없어요. 관련주라고는 하는데, 관련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엮이잖아요. 엮이고 나면은,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돈이 몰리는 게 중요한 거지. 돈이 몰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다. 이건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완전히. 테마. 대선 테마. 돈이 몰리는 그런 종목에 단기적으로 대박을 꿈꾸면서 막 들어가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나쁜 건 아니죠. 이용을 할 수 있다면. 근데 나는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이용을 잘 못하는데 막 달려들어. 불나방이죠. 그거는. 근데 나는 꾼이기 때문에 선수다. 난 계속 지켜보면서 빠지든 올라가든 간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탈을 하면 난 빠질 거야.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수익을 딱 내면은, 카지노도 그래요. 수익을 막 낼 때, 또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막 하잖아. 하는데 손실이 날 때까지 그걸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딱 이래서 돈을 딱 벌었을 때 딱 빠지는 그런 탓에도 필요해요. 근데 언제 빠지냐. 어느 순간 그런 움직임이 어, 싸다. 라는 그런 움직임이 딱 보일 겁니다. 머리가 어딨냐. 지금은 이 종목, 지금 정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있잖아요. 거래장이 터지면서. 그럼 내일도 거래장이 터지는지, 아니면 거래장이 죽어가는 그런 와중에 지구가 어딘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당중에는 변동성이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는데 이거를 확대가 주는 게 얼마나 주는 거고. 확대가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게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폭, 이 폭. 원래 평소에는 이 정도 움직이다가, 이 정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변동폭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가 10%다. 10%다. 이거는 뭐 15%다. 변동폭이 확대가 되는 거죠.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잖아. 떨어지도 올라가든 간에. 그거를 이용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종가, 종가가 중요해요.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변동폭이 크니까 떨어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런데 종가가 떨어져서 마감을 하냐. 지구간에 좀 이탈을, 여기 8,500원 부근에서 이탈을 하냐. 여기 전고점 9,000원 부근은 좀 이탈해서 마감하냐. 8,500원을 이탈해서 마감하냐. 그게 다음날 중요한 거예요. 다음날. 지구간을 어디서 잡냐. 고점을 또 어디까지 키우냐. 그런데 또 우리가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욕심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 이 정도 수익으로 만족할래. 올라가도? 난 올라가도 안 볼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바로 하시면 되지. 그런데 계속 갖고 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딱 이제 고점이 체크가 됐는데도 그래도 더 올라갈 거야. 라고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갑중에 어느 순간 딱 내려 꽂아버리면 이게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지지율에 관련돼서 지지율이 좀 올랐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고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요. 이거를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 2, 3위 추격을 하고 1위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거 대선 때까지 계속 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차일 실현 매물들이 나와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차일 실현 매물들이 나올 때 그거를 판단해야 해도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기술입니다. 기술. 지금 이 부분 이전의 역사적 고점을 뚫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거래량이 이전보다 좀 많이 나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죠.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죠. 여기서 내가 이게 감당이 된다. 감당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머리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차일 실현 나올 때 은봉이 나올 때 장대 은봉 거래량이 나오면서 은봉이 나올 때는 탈출하는 그런 게 자세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나는 단기 스켈핑이라든가 단기적으로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먹고 나오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덧 차일 시절에 나와가지고 이게 끝난다. 이슈가 이제 끝나. 대선이라든가 지지율이 전혀 관심이 없는 이제 다 소멸되는 그럴 때 있다. 이게 윤석열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 나는 정치를 안 하겠다라는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단일화를 해가지고 합치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지지율의 변화가 갑자기 생긴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반영됐던 게 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염두는 해두고 리스크를 감당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자 일단은 개인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나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가 어디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머리가 어디냐 은봉이 딱 나와주고 은봉이 나오고 이탈을 하는 모습들 여기서 만약에 이탈하 올라가다가 이렇게 지지구간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딱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때가 주가가 9천원이 되든 8천 5백원이 되든 8천 5백원이 되든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나는 그냥 차이시라는 해야지. 매수가가 이거보다 높으시면 안되겠죠. 적어도 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 라고 하면 이건 약간 지금 탄다. 라고 하는 것들은 도박성이 좀 강합니다. 이때 이때 손실구간을 짧게 잡고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지금 강세를 좀 보여줬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니까 양면성이 있어. 양면성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체크를 하고 관심을 계속 긴밀하게 계속 봐야 된다. 이 종목은 그런 특성이 있다. 끌고 가겠다. 장기적으로 보겠다. 테마주를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이 테마를 완전히 예측을 해가지고 미래에 갔다 오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 장중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고 그 지지구간이 9,000원 8,500원 이렇게 좀 짧게 매수가 이렇게 여기 사실 사실 매수가가 한 이 정도 여기까지 매수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사실 여기 여기 이 부분 되겠죠. 오늘도 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지지구간 체크를 해서 손실구간을 짧게 잡는 게 낫겠죠. 차라리 이탈을 해가지고 여기 잠깐 여기서 반등은 살짝 나오겠지만 22평행선이라서 잠깐 반등은 나오겠지만 여기서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하실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는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도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고점을 뚫었으니까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아줄지 시켜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김민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단기 종목들 보이실 겁니다. 여기 3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우리 장전회 같은 경우에서 뉴욕중시 미국중시 글로벌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원익구비 현재가 3440원 1차 목표가 3540원 손절가 3300원 그리고 9시 2분의 STO 현재가 2880원 1차 목표가 2960원 손절가 2750원 9시 3분의 제일재강 현재가 3470원 1차 목표가 3575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TO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효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상승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립니다. 워니큐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1차 목표가 몇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재강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 진행하는 것이니까 매수과 매도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쭉 내려보시면 수익률이 나와요.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추천하는 종목들 어떻게 수익률이 나오는지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는 없죠. 통상적으로 수익률이 좀 높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하루 만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추천드리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